문제를 보면 항상 이제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되냐면 항상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일단 몇 줄인가요? 3줄 밖에 없죠? 아 그러면 여기 처음 애가 3열이구나 그 다음에 위에서 보니까 이 가로줄이 4개죠? 아 그럼 요거 두 개로 추리를 해가지고 아 4행 3열 도형이구나 자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전개도로 이제 좀 보시면 앞에는 앞면 이거 몇 층인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4행 3열이고 앞에 봤을 때 이제 3칸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 3층 높이구나 플러스 3층이구나 근데 앞에서 봤을 때 1열과 3열은 무조건 몇 층일까요? 무조건 1층이죠? 요 칸 중에 이 4칸 중에서 어디로 갈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1열 3열만 먼저 보면 자 위에서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기 이렇게 체크된 부분은 무조건 어디에 판단된다? 어디에 돼 있다? 요렇게 돼 있겠네요 이렇게 무조건 요렇게 돼 있죠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일단 위에서 봤을 때 배열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 아 일단 요렇게 돼 있구나 앞에서 봤을 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배치된 게 요기 별표되어 있는 애가 무조건 요기 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죠 괜찮습니까?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는데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무조건 한 칸 높일 것이다 한 칸 높이고 그 다음에 옆면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아 여기 한 개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옆면과 이제 동시에 봐가지고 여기가 무조건 한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?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세 칸이 쌓여 있죠? 그럼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요 옆면이 요기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인데 3층 높이죠? 3층 높이인데 여기는 아까 무조건 한 개라고 했었죠? 무조건 한 개고 여기가 3층 높이기 때문에 아 뒤에서 봤을 때 여기가 세 개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구나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두 번째도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두 갠데 근데 한 개만 쌓여 있죠? 그럼 여기로 판단되는 게 여기가 두 개구나 이게 두 개인 이유는 요 모습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요거 보고 두 번째는 두 개구나 나머지는 한 개씩이구나 여기 다 뭐다? 한 개씩이구나 네 한 개 다 여기도 다 한 개구나 네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